히트기는 학살의 전장 이 장막 투기장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. 소개합니다. 돌아온 학살자! 뭐... 뭐지? 무슨 일이야? 이건 뭐지? 저 좀 더 잘 지내줘서... 이 장막은 낙지구가 되었지만... 그냥 낙지구를 못하는 학살자. 어... 그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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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장막은 여전히 아래에.. 아... 뱅.. 뱅.. 으아... 엑... 뱅뱅 음... 하아! 역시 그럴줄 알았어! 넘겨봐라 애송아! 졸려... 누가 나를 찾으면 못 봤다고 해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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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! 메드닉의 뒤에 있던 오크 전사가 기습을 가합니다! 배를 감싸 쥐는 것을 보아하니 부상을 입은 것 같군요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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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... 전설적인 두사가 목숨을 구걸하는 진 풍경을 볼 수 있을까요?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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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한거야 마이크 파이tober ㄷㄷ 파이팅 흐흑 멈추라 니까 녀석이 돌아다닐 곳이 아니다 여명놈들이 정문으로 들어왔다고? 내가 지금 그곳에서 왔는데 잠깐만 못생긴 американ지 으아! 야! 하하하하! 다시 기습을 허용하는 진 메들이 우습방스럽게 넘어지는군요 궁지에 물린 쥐새끼 꼴입니다 이번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? 히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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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실력은 여전하군! 진 매드님! 그분께 바치기에 부족함이 없어! 위대한 분이시여! 당신의 종이 제물을 바칩니다! 히히히히! 바이단!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! 히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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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공격을 버텨내다니! 이번 제물은 제법 훌륭하구나 바이단! 마저하라! 모든 것을 부패시키는 질병을 관나가이! 히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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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이삼에.. 난 니 뒤에 있다 영혼.. 일삼오.. 아우.. 아우.. 내 싱니.. 도르메의 기로를.. 나는 김에 적어 있다 영원까지 석일이다 빌리라 칸님의 제물이 되어라 이미 난 이 뒤에 있다 빌리라 칸님의 제물이 으악 넌 진짜 야구 굴이 띄워라 굴이 띄워라 굴이 띄워라 굴이 띄워라 굴이 띄워라 히힛! 감사합니다.